뭐하고있는데 이거지!! 이게 자크제 백핑 누구야 이게 자크제 정글은 저튜브 정글은 누가 뭐래도 저튜브제 예크 오 저찌기 와... 포꾼 1000점 넘었네 그래 진짜 자크의 신이야 자크도 좋고 망말로 얘가 지금 1등 찍을 수도 있어요 얘 지금... 존나 잘해 자크가 좋아졌다는데? 얘말로? 지금 자크가 딜이 존나 쎄다는데? 딜로 그냥 맞다히 다 이기던데? 저는 자크 한판 하겠습니다 아 자크가 지금 진짜 개사기에요 개사기잽이에요 이거 노령진 형님이셔? 아 진짜? 아 X발 년 이거 아니 어떻게 알고 이렇게 들어오는거야? 와드박아놨어? 정일성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X발 년아 덤벼 이 개새끼야 덤벼 존나 어이없네 이거 아니 잠깐 아니 아니 어떻게 알았지 내가 역법인거? 원래 그냥 올라있는데 내가 얻어걸린건가? 걷는거보는거도 킹맞네 덤벼 이 개새끼야 덤벼 이 개새끼야 안녕 바루스 블루구나 지옥 시작이다 바루스도 라인전 블루 먹었는데 시원시원하지가 않다 라인전이 아이스탑 아이스탑 일단 E는 안 쓸게요 아 이거 나네 이거? ênio 뭔데 이거? 에... 아우 여기까지 집값다올게 이거 죽사기체입니다 여러분들 라이즈 노프리아 이럴때는 인장을 사는게 맞는거같아 인장사던데 아씨 아 왜 죽었어 신들아 왜 죽었어 아 왜 죽었어 신들아 왜 죽었어 아씨 아씨 위안하면 별을 받아야죠 땅키모드 뭐 전령 수호자인가 전령 절대 안줄라 아네 어 이게 왜 안맞지 이큐가 이게 왜 안맞지 이큐가 바루프 왜 죽었어 으흑 아 맨끈 힋 사회 키모드 키모드 iler 험 험 야 넌 나한테 뺏기냐 어? 나한테 뺏겨? 오케이 여번 한번 써주고 잡아주고 나 살았고 끌게요 나이스 이거지 이거야 이게 자크제 랩핑 누구야? 이게 자크제 어? 응 안다가? 뭐야 이거 힐러시 얘들아 나 가니? 나 가냐? 어 땡큐 신드라 나이스 어우 옆에서 어? 이야 되겠다 아 네 여러분들 자크는 좀 제가 봐도 못하네요 레벨링도 그렇고 끊기는 시점이 너무 많네 정체된 시점이 아 근데 자크 챔피언 좋은데 내가 못쓰는 거 같아 아무리 봐도 아이 못해 못해 필라프 6900에서 주문을 했는데 미니샐러드가 안 왔는데? 아 안녕하세요 여기 다 주신다는데? 어 근데 신기한게 나는 미니샐러드 없다니까 바로 알아차리는게 신기해가지고 물어봤어요 바로 아! 이러길래 빠뜨렸다는걸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가 너무 신기해서 근데 여기서 이제 미니샐러드를 안 넣어줬는데 분명히 이러면은 이제 음료수가 오거든 과연 뭐가 올지 좀 기대되긴 하네 아무것도 안오면 어떡하냐고? 어쩔 수 없이 다시 전화해야죠 아니 뭐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베스킨라미스 맛있지 않아? 아 그럼 맛있던데 베스킨라미스 베스킨라미스 한번 볼까 오랜만에 아이스 꼬북칩이 지금 1등이네요 이게 뭐죠? 꼬북칩 아이스크림과 시나몬 향 어 이거 존나 맛있겠다 나는 시나몬을 되게 좋아하거든 맛있겠는데 이거? 엄마는 왜 괜히 이건 근본 아무도 못 근본 민트초코 이게 4위네 왜지? 오레오 쿠키앤크림 쿠앵크 같은 경우에는 맛있는데 굳이 이제 이거 배라에서 사먹어야 되네 약간 이런 이런 마인드 그래서 잘 안넣어 아 나는 녹차 나는 녹차 넣으면은 진짜 바로 그냥 엎어버리는데? 파인트 그냥 주먹으로 내려쳐요 저는 아 녹차는 솔직히 말해서 다같이 먹는 거에서 사면 안 돼 너무 비매너플레이야 아 그니까 이거를 물어봐야돼 녹차는 최소한 어 너 녹차 괜찮아? 엿전은 봐야돼요 어? 폴라베어도 민트인데? 와 이거 진짜 맛 3개짜리 골랐는데 이거하고 민트초코 있으면 개빡치겠다 그냥 아이스크림 먹자고 열었는데 이거하고 미드초코 2개 박혀있어봐 여기에다 그린티까지 아이스크림 3명이서 먹는데 녹차 민초 북극곰 콜라 이렇게 3개의 맛 담겨있으면은 기모치면 되겠네 아 나이스 칸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미드 요즘 아이고 최현우 잠깐 온플릭 있네 비디디르블랑대 율청고 에치헤드 근데 나 이거 리시 되는지 안 되는지 처음에 사이드가 좀 알려주고 시작했으면 좋겠어 뭔가 존나 눈치보여 애들 라인 여기에 라인 애들 여기 있으면 시작했으면 아 오 오 오 오 오 예 이게 뭐야 개년아 아니 플래시로 그걸 들어가면 어떡하냐? 아 여기서 Q만 쏘고 그냥 뺏어야지 저거 오 나이스 지렸다 판다 감사합니다 아 쏘리어? 좀 드려야되는데 아 근데 이거는 뺏었으면 안되었을거같애 어씨 못먹었다 먹으면 안되는 길이었는데 어어어어어씨 쩔 쩔었을걸 Joy좏 늦었다 내가 쩔 없었으면 나이스 나 캐니언 같았어? 오케이 좋았다 뭐야 이거 아니 근데 BDD 진짜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? 아 진짜 족고수야 BDD 아 이거 근데 BDD 칸이면 질 수가 없어요 진짜 내가 아까 BDD가 풀 태웠는데 막다치는 개 족같은 행동을 했긴 했지만 이래도 이긴다니까요 오빠 브 있다고 Ama 이렇게 가능하냐고 jużёлup 하고ś 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호호 고마워 아 옴플레이크 개 섞어라 드디어 복수한다 옴플레이크 무슨 내가 몇점 빨린거야 백몇점 빨린거야 어? 나 왜 블루 먹으려고 하겠지 팀이 백업이 느릴때는 여기서 먹어야 돼요 여기에서 상대 오면 둘이나 빼면 됩니다 아니 탐퇴 치고 아니 탐퇴 치고 아 통맞으면 안되는데? 줄로 내가 먹을걸 그랬나? 어우 씨발 아 여기까지 해봐 여기까지 다 잡았냐? 다 했다 아 이겨 이겼지? 이겼지? 치식 찍 오케이 여기까지 어이구 좋다 나이스 건방놈들 좀 이따 봅시다 이따가 치는시간 해봐요 건방놈들 자 다같이 안녕 죄송합니다 제가 되게 지장이 가더라구요 제가 되게 게임을 집중해야 되는데 알수없는 킬각이죠? 간장하죠 아 이게 왜 맞아 아 아 너 왜 이렇게 못하냐? 미드그브 마나 없잖아 너 마나 없잖아 얘네가 못먹지 띠 롱 푸쉬할건데 나 한번 잘못 잡았지? 벌 받아야지 그럼 벌 오케이 받으세요 띠 띠 띠 띠 띠 띠 띠 띠 철거 존나 잘들었다 그치 뼈방부 철거 안 기머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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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런님 로밍 못가겠죠 파워 다 나가요 아저씨 키도 다 못채워보셨네 이 아저씨 계속 라인 푸쉬할건데 이거 어떻게 막아요 그치 카운터 당했다 카운터 당했다 카운터 당했다 카운터 당 entsprech 박쥐박쥐박쥐박팍팍 동아야 안녕 동아 안녕 이거 여러분들 제 미드급 픽 캐리어 인정? 님들? 탈론 아무것도 못하죠? 지금 저리 안가 어디 뜯을라고 이거 어느 안전이라고 어? 나노릴라 그러지 나이스 나 피바까지 나왔어요 절대 안 뒤져요 지금 또 시작이 되나 아 평투 안되면 잡은건데 손만동 최정도 뜯을랑 도망가자 틈을랑 가사 빛 으 widz 나 안죽어 나이스 오우 와우 샛 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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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 더 야 보 헹 오우쉣더 헤헤헤 카운터 쳤당 아데 이게 탈론상대로 진짜 좋은거같아 내가 그리고 딜 교환을 진짜 초반엔 못했거든 라인전을 진짜 쓱쓸쓸재드같이 했는데 좋다니깐 뭐 이제 미드 나오면 그레이브즈만 해야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